6화 줄거리 왕우는 현청을 접수하여 정식 군대로서 부하들을 거느리게 된다. 왕우는 군벌로서 성공하겠다는 야신 넘치는 군인인 동시에 가난한 백성들에게 애정과 연민을 지닌 자비로운 지도자이기도 했다. 왕우는 형들에게 군벌로서의 야망을 이루어가는 첫걸음을 소식으로 알리는 한편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야망을 향해 나아가려 한다. 한편 왕따는 땅을 혐오하고 지주로서의 생활에 염증을 느끼면서도 온 집안은 돈을 물 쓰듯 낭비하고 왕우른 형의 땅까지 사들이며 빈틈없는 상인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죄주들을 풀어주다가 표범 장군의 여자였던 여인에게 왕우는 불꽃같은 열정을 느끼게 된다. 17. 만약에 왕우가 속되고 야비한 인간이고 법과 예절에 대한 간념이 없었더라면 그는 부모 형제도 없고 보호자도 없는 그녀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도 있었을 것이다. 18. 그러나 그가 소년 시절에 마음에 받은 심한 타격은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그로하여금 여자 문제에 있어서 결백한 태도를 갖게 했다. 19. 그래서 그는 그녀를 정식 아내로 맞아들일 생각이었으며 그때까지 가슴에 정렬을 품고 기다리는데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다. 19. 밤낮으로 더해가는 그녀에 대한 애정과 더불어 그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자식을 볼 욕망이 간절했다. 20. 그 자식은 아들이라야 했다. 그리고 그의 장남을 낳아주는 여자는 그의 정식 아내라야 했다. 21. 그가 그녀에게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의 절반은 이 때문이었다. 22. 그는 늠름한 육체와 힘 그리고 그 밖의 천분과 그녀의 미모와 대담스러운 정신을 받은 아이는 어떠할까. 23. 그런 공상을 한 호라면 그는 이미 장남이 태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24. 그는 때를 놓치지 않고 언청이를 불러서 그에게 명령을 내렸다. 25. 고향에 가서 내 형님들에게 내가 결혼을 한다고 전하고 내 결혼 비용으로 남겨둔 돈을 다 가져와. 25. 저 여자하고 결혼하기를 결심했으니 그 돈이 필요할 거야. 25. 천량이 필요하다고 말해. 26. 저 여자의 혼수도 내가 마련해야 하고 또 그날에는 부하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야 하고 내 예복도 만들어야 하니까 그만한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27. 그러나 800량밖에 내놓지 않거든. 나머지를 받으려고 지체하지 말고 그거라도 받아가지고 빨리 돌아오란 말이야. 27. 그리고 형님들에게 결혼식에 와 주십사고 말해. 27.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데리고 와도 좋다고 해. 28. 이 말을 들은 언청이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28. 너무도 뜻밖이라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29. 그는 더듬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29. 장군님. 아니 장군님이 글쎄 그 여우 같은 년하고. 29. 그게 웬 말입니까? 30. 잠시 동안에 놀이개로 하신다면 모르지만 정식 결혼을 하신다는 말씀은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30.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해. 30. 왕후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를 질렀다. 31. 언제 내가 내 의견을 듣자고 했어? 31. 괜시리 보통부하나 다름없이 두드려 맞지 않으려거든 잠자코 있어. 31. 언청이는 그만 고개를 숙이고 잠잠해졌다. 32. 두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33. 그런 계집은 그의 장군에게 해를 끼칠 뿐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무거운 심정으로 길을 떠났다. 33. 그리고 그는 길을 가면서 몇 번이나 중얼거렸다. 34. 그렇다. 그런 여우 같은 계집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5. 내가 그런 년이 얼마나 해로운가를 장군에게 알려드린 대자 믿지 않을 게다. 35. 그런데 그런 여우 같은 년들은 제일 높은 사람에게만 붙는단 말이야. 36. 그는 겨울날에 메마른 길에 먼지를 일으키며 걸어갔다. 36. 길 가는 사람들은 그가 무엇인지 혼자 중얼거리고 또 양볼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36. 그는 그를 미친 사람으로 여기고 그에게 길을 피해 주었다. 37. 언청이는 왕얼의 고향에 당도했다. 37. 왕얼이 집에 없었으므로 그는 바로 그의 곡물 가게를 찾아갔다. 38. 한쪽 모서리에 있는 탁자에서 샘을 하고 있던 왕얼은 언청이로부터 동생의 요구를 듣자 38. 냉정함을 잃고 당황한 빛을 감추지 못했다. 39. 그리고 펜을 쥔 채 언청이를 쳐다보면서 난처한 듯이 말했다. 39. 여기저기 빌려주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단번에 거둘 수야 있나. 40. 약혼했다고 한두 해 전에 말해 주었어야 미리 손을 썼을 거란 말이야. 40. 점잖은 처지에 결혼을 그렇게 급하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 41. 왕얼은 그의 형이 돈을 내어놓기 싫어할 것을 미리 짐작했었기 때문에 언청이를 보내기 전에 이렇게 당부했었다. 41. 만약에 형님이 우물쭈물하거든 알아듣게끔 말을 하되 여차하면 내가 직접 와서 받아가겠다고 말하란 말이다. 42. 내가 돌아온 4월 후에 결혼식을 할 작정이고 너는 닷새 안에 돌아와야 해. 43. 사실이지 이 일은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어. 43. 내가 이번에 이 형공소에서 한 일을 언제까지나 성정부에서 옳다 할 리가 없으니까. 44. 아마 토불꾼이 내려올 거야. 44. 그리고 나를 그냥 두려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다. 44.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된다면 결혼이고 잔치고 다 있겠어. 45. 왕후가 형공소에서 폭력을 부린 것이 성정부에 알려진 것은 사실이었고 45. 또 그에게 처벌이 내릴 것도 당연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45. 그러나 그가 조급히 결혼하려는 것은 그것보다 다른 깊은 이유가 있었다. 45. 그것은 그가 이 여자에 대한 욕정을 오래도록 참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46. 또 하루 바삐 그녀와 결혼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두지 않으면 47. 마음에 걸려 앞으로 다가오는 전쟁도 잘할 수 없을 것이다. 47. 그래서 언청이에게 만약에 형이 우물쭈물하거든 47. 좀 강하게 위협이라도 하라고 당부해 두었던 것이다. 47. 보나마나 그 장사치 형님은 돈을 여기저기 빌려줬기 때문에 48. 당장 주선할 수는 없다고 할 거야. 49. 그러나 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는 안 돼. 49. 내가 표범을 죽이고 얻은 썩 잘드는 칼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것을 49. 형님에게 상기시키란 말이다. 49. 알아듣겠어? 49. 그러나 언청이는 이 공갈은 마지막에 마지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쓰기로 하고 49. 처음부터 말하지는 않았다. 49. 그러나 왕어른 집도 일가친척도 없고 50. 게다가 창부 노릇을 하던 것으로 보이는 그따위 여자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50. 가문을 더럽힌다는 이유에서 거절하려는 눈치를 보였기 때문에 50. 언청이는 마침내 그런 공갈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51. 언청이는 일부러 그녀는 산에서 잡아온 여자란 말은 하지 않았다. 52. 그는 그 말을 해버리거나 그 밖에 어떤 방법을 썼어라도 52. 왕우가 그녀와 결혼하는 것을 방해하고 싶었으나 53. 한 번 결심한 것은 어디까지나 관철하고야만은 왕우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54. 마음을 돌리고 그 대신 공갈을 위한 환도 이야기를 꺼냈다. 54. 그 말을 들은 왕어른 펄쩍 뛰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돈 마련을 해보자고 말했다. 55. 융통해준 돈을 그렇게 갑자기 거두게 되면 55. 이자의 큰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하면서 우울한 얼굴을 하고 55. 형 왕따에게로 가서 상의했다. 56. 동생이 자기 몫인 결혼 비용을 급히 보내랍니다. 57. 그 애는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는 창부인지 뭔지 알 수 없는 여자하고 결혼한답니다. 57. 요컨대 동생은 나보다 형님을 더 닮았어요. 58. 왕따는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좀 영리한 대꾸를 하려고 했으나 58. 생각을 고쳐먹고 다만 이렇게 말했다. 59. 이상한데 동생이 결혼을 한다면 우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59. 아버지가 안 계시니 우리가 걱정해야 할 일이 아닌가 59. 나는 그 애를 위해서 두 소노명의 여자를 바둑이까지 했는데 원 60. 왕따는 여자에 대해서는 본운 눈이 있으며 61. 다른 누구보다도 섹시를 잘 골라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다. 61. 적어도 성내에 있는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만은 소상하게 듣고 있었다. 61. 그러나 왕얼은 지금 다급한 경제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61.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형을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말했다. 62. 형님은 그런 처녀들 생각이나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내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3. 문제는 동생이 요구하는 천냥의 돈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63. 형님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64. 난 도저히 이렇게 큰 돈을 갑자기 구할 순 없습니다. 64. 왕따는 치물한 얼굴로 왕얼을 바라보았다. 64. 그리고 곧 그 시선을 그 살찐 무릎 위로 떨어뜨렸다. 65. 그리고 목신소리로 말했다. 65. 넌 내 재산을 잘 알겠지. 66. 내게는 현금이 없어. 66. 내 땅을 한때기 더 팔지. 67. 왕얼은 괴로운 한숨을 쉬었다. 67. 이 초봄에 땅을 판다는 것은 불리한 일이었다. 68. 그리고 그는 밀시앗을 심어놓은 밭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69. 그래서 그는 가게로 돌아와서 주판으로 세밀한 이해타산을 해보았다. 69. 그러한 결과 비싼 이자로 빌려준 돈을 거두기보다는 70. 땅을 파는 편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69. 그래서 땅을 팔려고 내놓았다. 69. 살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다. 69. 그는 천량이 약간 넘는 값을 받고 팔았다. 69. 그러나 언청이에게는 900량만 주었다. 69. 왕후가 더 청구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69. 그러나 언청이는 단순한 사람이었으므로 69. 왕후가 그에게 얼마 안 되는 차이를 가지고 지체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한 말을 상기하고 69. 그 돈을 받자 곧 길을 떠났다. 69. 그래서 왕월은 남은 돈을 곧 남에게 고리로 빌려주었다. 69. 어쨌든 이만큼이나마 이익을 본 데 대해서 그는 약간 기분이 유쾌해졌다. 69. 그런데 그가 토지를 처분할 때 뜻밖의 일이 하나 있었다. 69. 그가 이번에 판 땅이 토벽집 가까이 있어서 그 흥정을 할 때 우연히 이와가 탈곡하는 마당에 나와 있었다. 70. 여러 사람이 밭두둑에 모인 것을 본 이와는 손으로 햇빛을 가리면서 바라보았다. 70.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곧 알 수 있었다. 71. 그녀는 급히 왕월의 곁으로 가서 손짓하여 그를 뒤로 불러내어 항의하는 표정으로 따졌다. 71. 또 땅을 팔아요. 71. 왕월은 그렇지 않아도 귀찮은 일이 많은데 또다시 이와에게 귀찮은 일을 듣고 싶지 않았다. 72. 그래서 무뚝뚝하게 말했다. 72. 동생이 장가를 드는데 장가 비용으로 동생이 가지고 있는 것은 토지밖에 없으니까 토지를 파는 도리밖에 있겠소. 72. 이와는 풀이 죽고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73. 그리고 힘없이 토벽집으로 돌아갔다. 74. 이날부터 그녀의 생활은 더욱 단순해졌다. 74. 그녀는 그녀의 아들딸로 부르는 천치와 곱사등이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 외에는 찾아오는 여승들의 설법을 듣는데 열중했다. 75. 그리고 그녀들에게 이제부터는 매일 와달라고 부탁했다. 75. 아침 나절에 여승을 만나면 재수없다고 해서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으나 이와는 아침이라도 여승을 환영했다. 75. 그녀는 평생 육식을 하지 않기로 맹세했다. 76. 그것은 그녀에게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76. 그녀는 본래 살생을 싫어했고 무더운 여름밤에 등불에 모여들어 타죽는 벌레가 불쌍해서 더운데도 일부러 창문을 닫곤 했다. 76. 그렇게까지 생물의 목숨을 아꼈다. 77. 그래서 그녀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천치가 자기보다 먼저 죽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77. 그렇게 된다면 때가 오면 쓰라고 왕룽이 그녀에게 준 하얀 독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77. 그녀는 여승들의 설법을 열심히 듣고 매일 밤 늦도록 독경을 했다. 78. 또 팔목에는 항상 나무로 만든 염주를 걸고 있었다. 79. 그것이 그녀의 생활의 전부였다. 77. 언청이가 떠난 뒤에 왕따와 왕훌은 그들의 동생의 결혼식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의논했다. 78. 그들은 모두 동생의 성공에 참여하고 싶었다. 79. 그러나 왕후가 결혼식을 급히 서두르는 이유가 성정부의 토벌군과 싸우기 전에 하기 위해서라고 한 언청이의 말이 생각나서 그들은 한편 두려운 생각도 들었다. 79. 이 두 형은 왕후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알지 못했고 또 만약 왕후가 싸움에 지는 날에는 그는 중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들도 형이라는 이유로 죄가 그들에게 미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79. 왕따는 언청이의 말을 듣고 특히 동생이 맞이하는 여자에 대해 호기심을 가졌기 때문에 결혼식에 가기를 원했다. 80. 그러나 그의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엄숙한 얼굴을 하고 말했다. 81. 형공소를 발칵 뒤집고 벼슬아치들을 모두 쫓아냈다는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군요. 81. 만약에 시동생이 선정부에서 벌을 받게 된다면 우리에게까지도 그 벌이 미치게 됩니다. 81. 반역을 하면 구족을 멸한다고 하는데 81. 옛날의 제왕들은 반역자를 근절하기 위해 그런 가혹한 형벌을 시행했던 것이 사실이다. 81. 왕따도 그것을 연극에서 보았고 또 이야기꾼이 하는 말에서 듣기도 했다. 81. 그는 거리를 지나다가 이야기꾼 집에 들러 귀를 기울이기를 좋아했다. 81. 지금에 와서는 체면상 그런 일반 군중 속에 섞여서 듣지는 않았지만 81. 이야기꾼이 찻집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는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81. 그는 지금 아내로부터 그런 말을 듣자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81. 그래서 그는 다짜고짜 왕호를 찾아갔다. 81. 만약에 동생이 싸움에 지는 날에는 우리와 우리 자식들까지 함께 처벌을 당하게 될 테니까 81. 우리가 그런 화를 입지 않기 위해서 그 동생은 불효자식이라서 집안에서 쫓아 냈다는 문서를 만들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81. 이렇게 말한 그는 그의 둘째 아들이 왕호 밑에 가 있지 않은 것이 만번 다행으로 생각했다. 81. 그리고 왕호를의 장남이 가 있다는 것을 동정하게 된 것이 내심 유쾌했다. 81. 내 아들이 위험천만하게 되었구나. 그것참. 81. 왕호를은 그저 웃기만 했다. 81. 그러나 한참 생각한 끝에 그는 형의 말과 같이 해두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알고 동생을 가문에서 내쫓았다는 문서를 만들기로 했다. 81. 일명 왕호인 왕산이 어떤 면에서 부모에게 불효했는가 하는 사실을 꾸며서 쓰고 81. 이어서 문중과 인연을 끊었다는 내용을 써서 그 문서에 왕따에게 먼저 서명 날인을 하게 하고 82. 그도 서명 날인을 한 다음 관청에 가서 상당한 뇌물을 쓰고 관인을 찍게 했다. 82.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아무도 모르게 깊이 간직해 두었다. 83. 이만한 준비만 해두면 왕호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자기들에게 화가 미칠 염려는 없었다. 84.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찻집에서 만났을 때 왕따는 왕얼에게 말했다. 85. 자, 이제 우린 안전하게 되었으니 동생 혼례식에 가보는 것이 어떻겠어? 85. 그들은 쉬 먼 길을 떠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다. 85. 그래서 아직 떠날 준비를 못하고 있을 무렵에 이 지방 일대에 어떤 소문이 이 사람 입에서 저 사람 입으로 전해졌다. 86. 그것은 남방의 어느 군벌에서 탈주한 조그마한 두목이 어떤 형공소를 폭력으로 점령했기 때문에 성장이 격분하여 토벌군을 파견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87. 성장은 이 지방 치안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토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87. 이 소문은 음식점에서도 찻집에서도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87. 그 소식을 듣고 좋아하라 하고 왕따 형제에게 달려와서 알려준 사람도 있었다. 88. 왕따 형제는 왕후의 결혼식에 가려던 계획을 즉시 포기했다. 89. 그리고 한동안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89. 그리고 여태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동생 자랑을 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90. 또 정식으로 간인이 찍혀있는 왕후를 절연한 문서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했다. 90. 간혹 동생의 이야기가 나오면 왕따는 큰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90. 아, 그 자식은 어려서부터 난폭했고 집을 나갔지요. 90. 왕후도 또 이렇게 말했다. 90.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랄 수밖에. 90. 우리하고는 형제간이라고 할 수 없는 처지니까. 90. 왕후가 토벌군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결혼식 이튿날이었다. 90. 성대한 잔치가 사흘동안 형공소에서 벌어졌다. 90. 그는 소를 잡게 하고 돼지와 닭도 잡게 했다. 90. 그리고 그런 것을 백성들에게서 뺏지 않고 일일이 값을 치렀다. 91. 그는 이 지방에서 세력이 당당했으므로 한 푼도 안 내고 그런 것을 징발해도 말할 사람은 없었지만 그는 정의를 내세우는 사람이었으므로 꼭 값을 치렀던 것이다. 91. 왕후의 그와 같은 행동은 민중의 환심을 샀다. 91. 그래서 그들은 서로 그를 칭찬했다. 91. 그런 장군은 좀처럼 없어. 92. 그는 화적을 물리칠 힘이 있고 세금을 받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서 뺏는 것이 없어. 93. 이런 세상에서 그만한 장군은 드물지. 94. 그러면서도 민중은 공공연하게 왕후에 추종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94. 토벌군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었다. 95. 그들은 왕후의 승부를 기다렸다. 95. 만약에 그가 패전한다면 그에 추종했다는 것도 화근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95. 그러나 일단 그가 승리를 거둔다면 그땐 공공연하게 그에게 성심을 보일 용기가 날 것이다. 95. 그러나 민중은 과중한 세금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왕후의 잔치에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나 바쳤다. 95. 일시에 많은 사람을 먹이게 되는 데다가 이번만은 왕후도 제일 값진 음식만을 마련했던 것이다. 96. 자기 자신과 신부를 위하여 신복부하를 위하여 그리고 신부를 시중드는 여자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만을 마련했다. 97. 신부를 시중드는 여자는 10명가량이었으며 그녀들은 옥리의 아내들을 비롯해 형공소의 하급관리의 아내들이었다. 97. 그녀들의 남편들은 그들에게 봉급을 준다면 누가 윗자리에 있건 상관치 않는 자들이었으므로 왕후가 형공소의 고국관리들을 쫓아낸 날에 왕후의 충실한 부하가 될 작정으로 슬그머니 돌아온 패들이었다. 98. 왕후는 그 아낙네들에게 신부의 시중을 들게 했다. 99. 그는 결혼식 날까지 예절을 굳게 지켜 신부 곁에 가지 않았다. 99. 그는 그녀에 대한 욕정과 호기심을 참기 어려워 밤잠을 못 잃을 때도 있었으나 그래도 그런 예절만은 지켰던 것이다. 99. 그는 그녀가 그의 아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므로 자신의 행동을 삼가는 것이 자식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했다. 99. 그녀는 이와와는 전혀 다른 여자였다. 99. 왕후는 소년 시절부터 가슴 깊이 새겨진 이와의 자태를 항상 잊을 수 없었고 99. 따라서 여자 생각을 할 때에는 운순하고 창백한 그 당시에 이와 같은 여자만이 눈앞에 떠올랐었다. 99. 그러나 지금 정렬이 끓어오르는 그는 그에게 아들을 낳아줄 여자라면 어떤 여자에건 개의치 않았다. 99. 그 며칠 동안 부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왕후의 곁에 가지 않았다. 99. 신복 부하들도 그가 정렬의 불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 했다. 99. 그들도 토벌군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다. 99. 그래서 그들끼리 의논하여 전력을 다해 교론식의 준비를 급속히 진행시켰다. 99. 빨리 장군의 정렬을 가라앉게 해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평상시와 같이 그들을 잘 지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99. 그래서 왕후가 바란 것보다도 빨리 모든 준비가 되었다. 99. 옥리의 아내가 신부의 주선을 맡았다. 99. 예식 구경꾼들을 위해 또 잔치에 한몫기로 오는 사람들을 위해 형공소의 대문은 활짝 열어놓았다. 99. 그러나 성내의 유력자들은 아직 왕후의 장례가 불안했기 때문에 오는 이가 적었고 아낙내들은 더욱 적었다. 99. 다만 어떤 일이 있어도 해를 당할 염려가 없는 불황자들만이 많이 모여들었다. 99. 결혼식에는 습관상 어떤 사람이라도 참석할 수 있는 것이다. 99. 그들은 실껏 먹고 마시고 그 이상한 신부의 얼굴을 마음껏 쳐다보았다. 99. 그러나 이런 경우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할 늙은 현장은 왕후의 부하가 부르러 갔지만 설사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어서 못 나가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회답을 했다. 99. 왕후는 이날 꿈속의 사람 같았다. 99.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자신도 잘 알 수 없었다. 99. 그저 시간 가는 것이 잠시도 지리하다는 생각뿐이었다. 99. 그리고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 99. 숨 한 번 쉬는데 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았고 이날 따라 해는 중천에 올라오지 않으려는 것 같이 보였고 중천까지 올라왔을 때에는 영영 기울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99. 이런 결혼식 날에는 신랑은 대개 기분이 유쾌하지만 왕후는 여느 때와 같이 무뚝뚝하고 침묵을 지켰고 또 그에 대해서 농담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99. 그는 종일토록 목이 탔다. 99. 그래서 몇 번이고 술을 마셨다. 99. 그러나 다른 것은 입에 대지 않았다. 99. 마치 과식한 사람처럼 배가 부른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99. 먹을 것을 차려놓은 여러 방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그 중에는 누독의 옷을 입은 가난뱅이가 많았다. 99. 그네가 버리는 고기와 뼈다귀를 주워 먹으려고 수십 마리의 개까지 모여들었다. 99. 왕후는 꿈꾸는 사람처럼 미소를 띄우고 자기 방에 묵묵히 앉아 있었다. 99.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하루해가 저물고 드디어 밤이 왔다. 99. 시중두는 아낙네들이 신방의 침상 준비를 끝냈을 때 왕후는 신부방으로 들어갔다. 99. 그는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여자를 상대하는 것이었다. 99. 그는 18에 집을 떠나 군인이 되어 30이 넘도록 여자를 몰랐다는 것은 신기하고 세상에 드문 일이었다. 99. 그만큼 그는 그의 정렬을 억눌러두었던 것이며 단연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이다. 99. 그러나 지금 그의 막혔던 정렬의 셈은 자유자재로 흘러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99. 그의 정렬의 셈을 다시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99.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신부를 보고 그는 숨을 삼켰다. 99. 그녀는 얼굴을 들고 정면으로 왕후를 바라보았다. 99. 왕후는 신부 곁으로 다가가서 앉았다. 99. 신부는 잠자코 있었으나 정렬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99. 그녀는 그 침대에서 솔직하게 그를 대했다. 99. 왕후는 그녀를 벅찬 애정으로 힘껏 끌어안았다. 99. 여태까지 여자를 안아보지 못한 그에게는 이 여자가 완전 무결하게 여겨졌다. 99. 한밤중에 왕후는 신부를 향해 나직이 물었다. 99. 난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99. 제가 이렇게 당신 품에 안긴 이상 제가 누구인지 아실 필요가 있어요. 99. 하지만 언제고 말할 날이 있겠죠. 99. 왕후도 그 이상 묻지 않았다. 99. 이 밤은 그것만으로 만족했다. 99. 그들 두 사람은 모두 보통 인물이 아니었고 99. 따라서 그들의 생에도 평범할 수 없다는 것을 왕후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99. 그런데 신복 보아들은 첫날 밤만 치르면 왕후를 다시금 번거롭게 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99. 그래서 날이 새자 곧 신방 문 앞에서 기다렸다. 99. 왕후가 가뜩한 기분으로 문밖까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언청이는 절을 하고 입을 떼었다. 99. 장군께 어제는 좋은 날이라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북쪽에서 들려오는 소문인즉 성장이 이번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토벌군을 파견했답니다. 99. 그러자 매가 말을 이었다. 99. 그쪽에서 온 거지한테서 들었는데 1만 명의 군대가 진군에 오는 것을 봤대요. 99. 그 다음에는 백장이 말했다. 99. 그는 두꺼운 입술로 성급하게 말했다. 99. 이 고장에선 돼지를 어떻게 잡는가 보러 나갔다가 저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99. 그러나 왕후는 완전히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99. 기분도 느긋해져서 전쟁 같은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다. 99. 그래서 그는 가벼운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다. 99. 난 내 부하들을 믿어. 토벌군이 오고 싶거든 오라지. 99. 그는 식사하기 전에 차를 마시기 위해 탁자 앞에 걸터 앉았다. 99. 창 곁이었다. 99. 이미 날은 대낮이 되어 있었다. 99. 문득 그의 머리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99. 날마다 해가 지면 밤이 오는데 그는 지난 하룻밤밖에는 여태까지 그의 생애에서의 모든 밤은 무의미하게 짝이 없었다는 생각이었다. 99. 신복 부하들이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왕후 외에 또 한 사람이 있었다. 99. 그의 아내가 휘장대에서 엿들었던 것이다. 99. 그녀는 휘장 사이로 왕후의 부하들이 왕후가 즐거운 생각에만 팔려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란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다. 99. 그래서 남편이 식사하러 들어간 다음 그녀는 언청이를 불러 똑똑한 목소리로 물었다. 99. 그 이야기를 들은 대로 자세히 말해보시오. 99. 언청이는 그런 이야기는 여자들이 알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하기 싫었다. 99. 그래서 우물쭈물하자 그녀는 명령조로 말했다. 99. 나를 여자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99. 다섯 해 동안이나 피비린내 나는 싸움 속에서 살아왔는데. 99. 어서 말해요. 99. 이렇게 쏘아붙이는 그녀의 매서운 눈초리에 언청이는 놀라고 얼굴을 붉혔다. 99. 특히 신혼 이튿날 아침이라 보통 여자 같으면 부끄러워 눈도 잘 들지 못할 텐데 이 여자는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99. 언청이는 하는 수 없이 그녀가 마치 남자이거나 한 것처럼 자세한 이야기를 했다. 99. 토벌군은 이편보다 수가 많은 데다가 이편 군대는 대부분이 전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위태롭고 따라서 모두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99. 그녀는 곧 남편을 부르러 그를 보냈다. 99. 왕후는 급히 나타났다. 99. 그는 누가 불러도 이렇게 급히 나타나는 일이 없었다. 99. 그리고 그는 역시 전례 없는 즐거운 웃음을 지으며 아내와 나란히 침대에 걸터 앉았다. 99. 그리고 아내의 옷자락을 잡고 희롱했다. 99. 부끄러워하는 것은 오히려 왕후였다. 99. 그는 얼굴에 웃음을 짓고 눈을 내리뜨고 있었다. 99. 아내는 그 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빠르게 말했다. 99. 저는 전쟁하는 당신에게 방해가 될 수는 없어요. 99. 토벌군이 온다고 모두들 야단이던데요. 99. 누구에게 들었어? 99. 나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생각지 않을 작정이야. 99. 사흘만은 4시간으로 정했단 말이야. 99. 그러다가 사흘 안으로 토벌군이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99. 사흘 동안에 800이나 행군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99. 언제 토벌군이 출발했는지 아세요? 99. 여기서 한 일이 그렇게 빨리 성정부에 가 닿을 수는 없거든. 99. 가 닿을 수도 있어요. 99. 이것은 희한한 일이었다. 99. 신혼부부가 사람과는 거리가 먼 이런 일이었다. 99.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면서도 간밤에 서로 사랑을 나눌 때와 마찬가지로 장단이 잘 맞았던 것이다. 99. 왕훈은 여태까지 여자와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다. 99. 여자란 것은 몸집이 클지라도 요컨대 어린애와 다름없다고 생각했었다. 99. 그는 여자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또 여자를 대하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좋을지 몰랐다. 99. 그것이 그가 여자를 피해온 이유의 하나이기도 했다. 99.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아내가 그런 말을 하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99. 그는 원래 남들처럼 즐겨 창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99. 뭐라고 말을 건넬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99. 그러던 그가 지금 아내와 마치 남자를 대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99. 그리고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었다. 99. 당신의 군대는 성정부 군대보다 병력이 적어요. 99. 적군보다 병력이 적을 땐 개교를 써야 하죠. 99. 왕훈은 이 말을 듣고 빙글에 웃었다. 99. 그리고 그는 무뚝뚝한 어조로 말했다. 99. 그쯤은 나도 알고 있어. 99. 내게 그만한 머리가 없었다면 당신이 지금 내 것이 되어 있지는 않았을 거야. 99. 아내는 어떤 눈치를 안 보일 양으로 갑자기 시선을 떨어뜨리고 99. 아랫입술을 깨무는 듯 하더니 다시금 말을 계속했다. 99. 두목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제일 간단해요. 99. 그렇지만 먼저 잡지를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99. 전번에 쓴 방법으로는 이번엔 통하지 않을 거예요. 99. 그러자 왕훈은 단호한 태도로 말했다. 99. 내 군대는 세갑절이나 되는 성정부 군대하고도 싸워 이길 자신이 있어. 99. 나는 이 겨울 동안에 갖가지 전투 훈련을 충분히 시켜뒀으니까. 99. 그네들은 죽음을 겁내지 않아. 99. 그리고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성정부 군대는 질이 시원치 않아. 99. 그래서 그네들은 언제나 형세를 보고는 제 편으로 돌아선단 말이야. 99. 아마 그네들은 봉급을 그리 잘 받고 있지 못할 걸. 99.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남편이 잡고 있던 옷자락을 뿌리치고 성급히 말했다. 99. 그렇다고 하지만 당신은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99.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99. 지금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99. 여기에 현장이 있지 않아요. 99. 그 늙은이를 인질로 쓰는 것이 어때요. 99. 왕훈은 어떤 일이고 혼자서 판단하여 일을 하지 좀처럼 남의 의견을 듣는 성질이 아니었다. 99.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아내가 열심히 하는 말에 솔깃하고 있는 자신이 이상스러웠다. 99. 아내는 계속해서 말했다. 99. 군대를 이끌고 출동하세요. 99. 그리고 현장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99. 그 현장에서 당신의 명령대로 하라고 강요하세요. 99. 현장이 토벌군의 사령관을 만나게 하세요. 99. 현장 양쪽에는 당신의 신복 부하를 수행시켜서 만약에 그 늙은이가 당신이 시킨 대로 말하지 않으면 즉석에서 찔러 죽이게 하는 거예요. 99. 그렇게 되면 전쟁을 뜻하는 것이겠지만 워낙 현장은 간이 닭에 간만한 사람이니까 당신이 시키는 대로 말할 겁니다. 99. 이렇게 말을 시키세요. 99. 왕후 장군이 한 일은 전부 자기가 시켜서 한 것이고 반란에 소문이 난 것은 이전의 공안사령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요. 99. 왕후 장군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관인을 그 놈에게 빼앗기고 자신도 죽었을 것이라고요. 99. 왕후는 그것이 매우 훌륭한 계책이라고 생각했다. 99. 그녀가 말하는 동안 그는 줄곧 아내를 쳐다보았다. 99. 그는 그 계책이 성공할 것으로 보였다. 99. 그리고 그녀의 사람 됨에 감탄하면서 일어섰다. 99.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였다. 99. 아내는 뒤를 따랐다. 99. 그는 신복 부활을 시켜 현장을 정청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99. 그러자 아내는 그들과 같이 단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앞에 현장을 세우고자 제의했다. 99. 왕후도 현장을 단단히 위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에 찬동했다. 99. 그래서 왕후는 단상에 있는 제일 크고 화려한 의자에 앉고 그의 아내는 그의 옆의 의자에 앉았다. 99. 이웃고 현장은 두 병졸에 끌려서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99. 그는 두루마기를 입고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99. 그는 주위를 살폈으나 아는 얼굴은 하나도 없었다. 99. 그의 오랜 시종들도 그의 얼굴을 보자 곧 외면을 하고 무슨 볼일이 있는 듯이 나가버렸다. 99. 정청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모두 총을 들고 선 왕후의 충실한 부하들 뿐이었다. 99. 그는 핏기 없는 입술로 떨면서 입을 벌린 채 얼굴을 들었다. 99. 쳐다보는 그의 눈은 단상에 앉아있는 왕후와 마주쳤다. 99. 시커먼 두 눈썹을 찌푸리고 있는 그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다. 99. 왕후의 곁에는 현장이 듣도 보도 못한 여인이 앉아있었다. 99. 이런 여인이 어디서 왔을까?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99. 평화를 좋아하고 한때는 상당한 유학자였던 그는 오늘 그의 마지막 날이 온 것이라고 각오했지만 그래도 와들와들 몸이 떨렸다. 99. 왕후는 큰 소리를 쳤다. 예의도 인정도 없는 거친 소리였다. 99. 너의 목숨은 내 수중에 있다. 목숨이 아깝거든 내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99. 우리들은 성정부군을 대적하기 위해 내일 출동한다. 너도 간단 말이다. 99. 그래서 양군이 마주치게 되면 너는 내 두 부하와 함께 먼저 성정부군의 사령관을 만나라. 99. 그리고 내가 나를 공안사령으로 임명했으며 내가 너를 반란군에서 구한 것이고 또 내가 지금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은 내가 간청한 까닭이라고 그에게 말하란 말이다. 99. 내 부하가 너와 같이 갈 것이니 만약에 한마디라도 어기는 경우에는 그 말과 함께 그것이 너의 최후가 된다. 99. 그 대신 내 명령대로 한다면 너는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어. 99. 그리고 나는 너의 체면을 소중히 여길 테다. 99. 이 형공서의 실권이 누구 손에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99. 나는 이런 작은 고울에 현장이 될 생각은 조금 더 없어. 99. 또 내가 내 명령에 순종만 한다면 너 대신 다른 사람을 현장으로 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99. 워낙 기질이 약한 늙은 현장은 감히 그 명령을 거절할 수 없었다. 99. 그는 신음하는 듯한 소리로 대답했다. 99. 내 목숨은 당신 칼끝에 있어. 당신 말대로 하지요. 99. 난 이미 늙었고 자식도 없으니 어찌되든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99. 현장은 돌아서서 앓는 소리를 내며 두루마기를 펄렁거리며 그의 거처로 갔다. 99. 거기에는 늙은 아내가 있었다. 99. 그 늙은 아내는 한 번도 밖에 나와 본 적이 없었다. 99. 그녀는 아들을 둘 낳았으나 말도 배우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었다. 99. 과연 왕후가 계획한 대로 되었을는지 안 되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99. 그러나 운명은 다시 그를 도왔다. 99. 봄빛은 천지에 가득하고 수양버들엔 다시금 가지마다 새싹이 트고 복사꽃은 이미 활짝 피었다. 99. 농부들은 무거운 겨울옷을 벗고 따뜻한 햇볕과 산들바람에 등을 드러내고 즐겁게 일하고 있었다. 99. 군벌들도 잠에서 깨어난 듯하여 온누리에 세봉과 더불어 동요의 기분이 감돌았다. 99. 군벌들은 이 봄에 일전을 하고 싶어 못 견뎌하는 모양이었다. 99. 그래서 이미 지나간 문제를 새삼스럽게 다시 끄집어내어 서로 트집을 잡아 옥신각신하며 이 봄이 가기 전에 공을 세워볼 양으로 야심에 불타고 있었다. 99. 이 즈음에 중국의 중앙정부의 주석은 유약한 인물이었다. 99. 그렇기 때문에 군벌들은 대개 그 자리를 탐내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99. 그 자리를 빼앗는 것이 어렵지 않을 듯이 생각되었다. 99. 그래서 여러 군벌들은 그들에게 거추장스러운 자들을 없애기 위해 서로 동맹을 맺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실권을 잡느냐 하는 의논을 했다. 99. 현재 중앙정부의 주석은 몇몇 군벌에 괴뢰에 지나지 않았으며 무능한 위인이었다. 99.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뺏고 자기들이 편리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게 했으면 하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다. 99. 이 여러 군벌 중에서 왕우는 미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99. 위력한 군벌의 장군들 사이에서는 그의 이름은 알려지지도 않았다. 99. 다만 무슨 모임이나 연애 같은 때에 간혹 누가 이런 말을 할 뿐이었다. 99. 자기의 늙은 장군 마카에서 분리해 나와가지고 액수성에서 독립한 젊은 군인 이야기를 들었는가. 99. 꽤 용맹하다는데 눈썹이 유난히 굵고 범같이 사납기 때문에 후라는 이름으로 통한대. 99. 왕우의 근거지가 있는 성의 군벌 장군도 그런 자리에서 왕우의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다. 99. 왕우가 표범 장군을 소탕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적에 그도 적지 않게 감탄했었다. 99. 이 장군은 중국에서도 가장 큰 군벌의 하나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99. 기회만 있으면 현지에 유약한 정부 주석을 넘어뜨리고 그 대신 자신이 들어앉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99. 자기가 그 자리에 앉지 못한다면 적어도 자기의 괴례라도 앉혀서 전국에서 모여드는 세금의 수입을 그의 수중에 넣을 작정이었다. 99. 이리하여 세봉과 더불어 풍우는 도처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상한 야심의 꽃은 여기저기 피어올랐다. 99. 도회의 성문과 벽은 물론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는 어디나 포고문이 붙어있었다. 99. 그것들은 모두 군벌의 장군이 내붙이게 한 포고문이었다. 99. 그 포고에는 대개 이런 내용이 쓰여있었다. 99. 현재의 주석은 간악하고 민중을 억압하고 있으니 이 사람은 천하의 이러한 죄악이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것을 앉아서 보고 있을 수 없다. 99. 이 사람은 비록 미약하고 또 재간이 부족하지만 민중을 구원하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선다. 99. 이렇게 쓴 포고문을 붙이고 난 다음에 장군은 또 전쟁 준비를 했다. 99. 한편 민중들은 모처럼 이런 포고가 나와도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에 이런 구세주가 나타난 것을 모르고 있었다. 99. 다만 군사비에 쓰기 위해 토지, 수확물, 차량, 상점, 상품 등에 부과하는 각종 세금이 더 많아져서 끙끙 앓는 소리를 낼 따름이었다. 99. 그나마 높은 소리로 군소리를 하다가 그 장군의 높은 부하의 귀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야단을 맞았다. 99. 은혜를 모르는 자식 같으니 너희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래도 세금을 내기 싫단 말이냐. 99. 너희들을 구하고 너희들의 생활을 안전하게 해주기 위해 싸우는 군대의 비용을 너희들이 안 내고 누가 낸단 말이냐. 99. 그래서 민중들은 하는 수 없이 내라는 세금을 내는 것이다. 99. 내지 않는다면 지금의 장군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 두려웠고 또 세금을 안 냈다가 지금의 장군이 패전하게 되면 승전한 새 군벌의 장군에게 더한층 착지당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99. 전쟁을 결심한 이 성에 자리 잡은 군벌의 장군은 왕후가 있는 성으로부터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군장과 군대를 자기 마카에 모으고 싶었다. 99. 그래서 왕후의 반란 사건을 들었을 때 그는 성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99. 왕후라는 젊은 군인에게 적당히 하는 것이 좋아. 99. 내가 듣기에는 그 사람은 꽤 용감하다니까. 99. 나도 그 사람을 내 마카에 두고 싶어. 99. 이 봄의 형국으로선 전국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대립하게 될 것 같아. 99. 금년봄이나 내년봄, 늦어도 그 다음에 봄엔 북방의 장정들이 동맹해서 남방을 향해 선전을 하게 될 거야. 99. 왕후만한 인재도 많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하든 살려줘야 한단 말이야. 99. 군대를 맡은 장군은 행정을 맡아보는 현장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99. 실권은 무인이나 무기를 가진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누구나 알고 또 여러 번 증명된 사실이다. 99. 아무리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무력에 없는 자는 동일한 지역에서 무력을 가진 자에게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99. 그러한 사정이 운명적으로 이 봄에 왕후를 돕게 되었던 것이다. 99. 토벌군이 가까이 오자 왕후는 군대를 출동시키는 동시에 먼저 현장을 교자에 태워보내서 토벌사령관과 면회하게 했다. 99. 물론 배신 행위의 경우를 생각해서 강한 군대를 부군에 매복시켜두었다. 99. 회견 장소에 이르자 늙은 현장은 교자에서 내려 현장에 정복을 입고 먼지나는 시골길을 왕후의 두 신복 부하에 부축을 받으며 비척거리며 걸었다. 99. 성정부에서 파견한 장군도 가까이 걸어왔다. 99. 예법에 따른 인사가 끝나자 현장은 더듬더듬 이렇게 말했다. 99. 장군, 성정부에서 무슨 말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99. 왕후는 화적의 두목이 아니고 내가 선임을 한 장군이 옳시다. 99. 내 직속 부하가 반란을 일으켰을 적에도 나를 구해주었으며 형공소를 보호해주고 있는 젊고 유능한 군인입니다. 99. 토벌 사령관은 간첩들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은 믿지 않았다. 99. 그런 말을 믿을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99. 그러나 사령관은 앞으로 닥쳐올 큰 싸움에는 소총 하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작은 싸움에서 한 사람의 병조리라도 잃고 싶지 않았고 99. 또 왕후의 감정을 자극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왔기 때문에 현장의 말을 듣자 그 말을 완전히 신용한 것처럼 약간 꾸짖기만 했다. 99. 그렇다면 보고를 빨리 할 것이지 우리들은 반란자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대군을 움직이고 막대한 비용을 소비했으니 그 벌로써 우리가 비용 들인 1만 양을 내놓으시오. 99. 토벌군이 요구하는 것이 그것뿐이라는 말을 듣고 왕후는 크게 만족했다. 99. 그래서 마치 승리나 한 것처럼 개선했다. 99. 그리하여 성정부의 밭질돈을 조달하기 위해 그 지방에서 생산하는 소금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다. 99. 그 현에서는 다른 지방과 다른 성에까지 입출할 만큼 많은 소금을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달 안에 1만 양의 수입을 얻었다. 99. 이렇게 결말을 짓고 보니 왕후의 세력은 커졌다. 99. 한 사람의 병절도 희생하지 않고 이렇게 된 것이다. 99. 이 공로는 그의 아내에게 돌릴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99. 그녀의 지혜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99. 그러나 아직도 그는 아내의 신분을 모르고 있었다. 99. 아내와 불타는 정녀를 나누는 시간은 많았으나 때로는 그 신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기도 했다. 99. 그러나 아무리 물어도 아내는 언제나 대답을 회피했다. 99. 그 이야기는 길어요. 전쟁이 없는 겨울이나 되거든 조용히 말하겠어요. 99. 지금은 봄이에요. 싸울 때입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99. 어떻게 하면 세력을 넓힐까 그런 생각이나 하세요. 99. 그러고는 아내는 빛을 바라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보았다. 99. 왕후는 아내가 하는 말이 지당하다고 생각했다. 99. 이 봄에 군벌들 사이에는 10년 이래 처음 보는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지나가는 곳마다 떠돌았다. 99. 방방곡곡의 전쟁 이야기뿐이고 민중들은 어디서 싸움이 터질지 몰라 공포에 쌓여 있었다. 99. 그러나 밭은 갈아야 함으로 농민들은 밭을 갈았다. 99. 도시 장사치들도 처자를 먹여 살려야겠기에 그 공포 속에서도 일들을 했다. 99. 그들은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전쟁을 얘기하면서 왕후가 점령하고 있는 지방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왕후에게 쏠렸다. 99. 이제는 그의 집안이 확고해졌고 그 지방 일대의 세금 수입은 그의 것이 된다는 것을 모두들 알게끔 되었다. 99. 성정부에 대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현장을 그 자리에 두고 있었지만 그 늙은이는 하나의 허수아비이고 만사가 왕후의 손으로 결정되었다. 99. 현장이 정청에서 송사를 맡아볼 때에도 왕후는 그 곁에 앉아있었다. 99. 탕결을 내릴 때에는 현장은 꼭 왕후의 의견을 물었다. 99. 그러므로 여태까지 판사들의 손에 들어오던 뇌물들은 왕후와 그의 신복부하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갔다. 99. 그러나 왕후는 전과 다름없었다. 99. 그는 부자들한테는 짜내었으나 가난한 사람이라면 뇌물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말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편의도 보아주었다. 99. 그래서 그는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임망이 높았다. 99. 그러나 여러 민중들이 그에게 주목하는 것은 이 봄에 그가 어떤 군사행동을 취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99. 그가 만약 큰 전쟁에 참가하게 된다면 군대를 다시 더 모집할 것이고 또 소총도 사야 하는 것이다. 99. 그 비용은 또 세금으로 민중들에게 풀어매기게 되니 관심이 아니 갈 수 없는 일이었다. 99. 왕후 자신도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99. 혼자서 생각해보기도 하고 아내의 의견도 들어보고 신복부하들과 의논도 해보았다. 99. 그러나 어떻게 해야 가장 득책일는지 그는 막연했다. 99. 성정부의 군벌장군은 성내에 할거하고 있는 군소장군들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99. 부하들을 이끌고 내 깃발 아래로 모여라. 99. 전운이 감도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우리는 세력을 확장할 수 있다. 99. 그러나 왕후는 이 명령에 응할 것인지 응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99. 남과 북 어느 쪽이 이길지 짐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99. 만약에 지는 편에 가담했다가는 겨우 새 집안을 가진 그와 같은 사람은 금세 망해버릴 것이다. 99. 그러므로 그는 신중히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99. 그래서 그는 사방의 간첩을 파견해서 어느 편이 센지 또 어느 편이 이길 것인지를 탐색하게 했다. 99. 그들의 보고를 받고서 대강 앞을 짐작할 수 있기까지는 그의 태도를 명백히 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99. 그렇게 한다면 대강의 정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99. 그때 가서 급히 이기는 편으로 가담해 최후의 큰 파도를 잡아타고 다른 자들과 함께 높이 올라가리라 마음먹었다. 99. 그렇게 하면 한 사람의 병절도 한 자루의 총도 버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99. 그래서 그는 각 방면으로 간첩을 파견하고 그들의 보고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99. 밤이면 아내와 의논을 했다. 99. 두 사람의 애정과 야심은 기묘하게 잘 맺어졌다. 99. 그는 아내에 대한 복받치는 정욕이 풀어지자 그녀의 곁에 편히 누워서 여태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99. 장래의 모든 계획과 희망을 이야기했다. 99. 그리고 그의 꿈을 말하는 마지막 말은 항상 이러했다. 99. 그렇게 하는 것이 내 계획인데 당신이 아들을 낳아준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게 될 거란 말이야. 99. 자식에 대해서 아내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다. 99. 억지로 말하라면 그녀는 화제를 일상이야기로 돌렸다. 99. 그리고 늘 이런 말만 했다. 99. 최후의 일전에 참가할 준비가 되었나요? 99. 전쟁에는 역시 계략을 쓰는 일이 제일이에요. 99. 그리고 제일 이루어진 전쟁은 승패가 확실해졌을 무렵에 이기는 편에 가담하는 것이에요. 99.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그는 결코 아내의 태도가 냉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99. 그만큼 그는 아내에 대한 정렬이 불타고 있었던 것이다. 99. 봄이 다 갈 때까지 왕후는 형세를 관망했다. 99. 그는 여느 때 같으면 이렇게 가만히 있을 성질이 아니었다. 99. 또 새 아내가 곁에 있지 않았다면 결코 가만히 있지 못했을 것이다. 99. 그러나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99. 밭에선 밀을 거두고 있었다. 99. 골짜기마다 뜨거운 여름에 고요한 햇빛 아래 두리깨 소리가 들렸다. 99. 밀을 거둔 자리에는 고량 이삭이 무연히 솟았다. 99. 왕후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 전쟁은 각지에서 일어났다. 99. 남방의 군벌들도 북방의 군벌들과 마찬가지로 서로 세력을 규합하고 동맹을 맺었다. 99. 그러는 동안에도 왕후는 움직이지 않았다. 99. 그는 북방이 이기기를 바랐다. 99. 그 몸집이 작고 거무스름하고 간사스러운 남방의 장병들과 손잡기는 원치 않았던 것이다. 99. 그러나 그의 희망대로 형세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그는 가끔 우울해지고 99. 만약 남방이 이긴다면 그는 일시적으로 산속에 숨어서 때를 기다리리라 하는 생각까지 했다. 99.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안하고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99. 오히려 그는 새로운 열의를 보이며 부하들의 훈련을 계속했다. 99. 그리고 각지에서 모여드는 굵직굵직한 장정들을 많이 모았다. 99. 오래된 우수한 병정들을 사간으로 승진도 시켰다. 99. 이리하여 그가 거느리는 부하는 1만이 넘었다. 99. 이 많은 세력을 기르기 위해 그는 다시 주류, 소금에 대한 세금, 그리고 행상인에 대한 세금도 울렸던 것이다. 99. 그가 직면하고 있는 오직 하나의 난간은 소총 공급이 부족한 것이었다. 99. 이 부족을 보충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었다. 99. 어떤 계략을 써서 노획하는 방법과 인근의 미약한 군대와 싸워서 총과 탄약을 빼앗는 것이었다. 99. 왕후는 그의 집안을 이런 내륙의 벽지로 선택했을 때 이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것이다. 99. 무기와 탄약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가 손을 뻗을 수 있는 항구란 하나도 없었다. 99. 항구란 항구는 모두 엄중히 경계되고 있었기 때문에 밀수입이란 것은 바랄 수 없었다. 99. 게다가 그는 외국말을 몰랐다. 99. 그의 부하들 중에서는 외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99. 그러므로 외국 상인과 교섭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99. 그런데 그의 부하들은 소총을 갖지 않은 병졸이 많았으므로 그는 작은 싸움을 해서 빼앗아 오는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99. 어느 날 밤 그는 이런 사정을 아내에게 이야기했다. 99. 이 즈음에 와서는 아내는 무엇에 정신을 팔고 있는지 남편의 말에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99. 소총 이야기를 듣자 그녀는 갑자기 흥미를 가지고 그 문제를 생각했다. 99. 이윽고 그녀는 말했다. 99. 장사하시는 형님이 있다고 하셨죠. 99. 있지. 곡물 장사는 하지만 소총 장사는 아내. 99. 그는 아내가 묻는 뜻을 알 수 없다는 듯이 대꾸했다. 99. 원 그렇게 모르세요. 하고 아내는 답답하다는 듯이 높고 빠른 어조로 말했다. 99. 그리고 말을 이었다. 99. 그분이 장사를 하시는데 항구 지방과 거래가 있다면 소총을 사서 곡물 속에 넣어가지고 울 수 있지 않아요. 99.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나는 모르지만 어쨌든 방법이 있을 거예요. 99. 왕우는 잠시 생각하고 과연 아내는 영리한 여자라고 감탄했다. 99. 그리고 곧 그 방법을 실행하기로 하고 이튿날 아침 곰보 조카를 불렀다. 99. 그 조카는 이 한 해 동안에 키가 무척 자랐다. 99. 여러 가지 사사롭고 특별한 일을 시키기 위해 왕우는 그를 부강같이 쓰고 있었다. 99. 너 아버지한테 다녀오너라. 99. 여가가 있어서 잠시 다니러 왔다고 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내가 지금 소총이 부족해서 큰 곤란을 받고 있으니 꼭 삼천자루만 주선해달라고 말해라. 99. 사람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총만은 그렇게 안 되니까. 99. 총이 없는 병졸은 내겐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99. 그래서 아버지는 상인이라 항구 지방과 거래가 있을 것이니 어떻게 하든 주선을 해보라고 하여라. 99. 그리고 이것은 절대 비밀이다. 99. 나와 같은 핏줄을 타고 난 너를 보내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99. 곰보는 그 명령을 기꺼이 받고 비밀을 엄수하겠노라고 맹세했다. 99.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중대한 사명을 띄고 가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99. 그가 떠난 뒤에 왕우는 곰보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한편 군대를 더 모집했다. 99. 그러나 그는 자격심사를 더 엄중히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장정들만을 뽑았다. 99. 곰보는 나기를 타고 고향으로 향해 구비진 시골길을 가고 있었다. 99. 푸른빛의 군복을 벗고 농부같이 차렸다. 99. 거친 무명옷을 입고 햇볕에 그으른 얼굴을 한 곰보는 누가 보아도 농부였다. 99. 과연 왕룡의 손자다웠다. 99. 그가 탄 하얀 나기 등에는 누더기 옷 조고리를 놓아 안장으로 삼고 있었으며 나기의 걸음을 재촉하기 위해 그 맨발로 짐승의 배를 찼다. 99. 여름에 뜨거운 햇빛 아래 졸기도 하면서 가는 이 젊은이를 보고 그가 삼천자루의 소총을 이 평화로운 시골로 운반해올 중대한 사명을 띄고 가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는 사람이 없었다. 99. 그러나 그는 노래를 좋아했기 때문에 졸지 않을 때에는 군대들이 즐겨 부르는 군가를 불렀다. 99. 닷대서 일하다가 그런 노래를 들은 농부들은 불안한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99. 어떤 농부는 버럭 성을 내며 소리를 질렀다. 99. 저 망할 자식 같으니 전쟁 노래는 왜 불러? 99. 사방에 흩어진 시체에 모여드는 까마귀 떼를 또 한 번 보고 싶어서 그러는가. 99. 그러나 곰부는 그런 말은 아란 곳 없다는 듯이 여전히 쾌활한 태도로 나기에 올랐다. 99. 내가 노래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노래하겠다는 듯이. 99. 먼지 나는 길바닥에 침만 탁탁 뱉었다. 99. 사실 그는 오랫동안 난폭한 군대 속에 살았기 때문에 다른 노래는 아는 것이 없었다. 99. 평화스러운 밭에서 하는 농부들의 노래를 알 리가 없었다. 99. 출발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정오 가까이 되어서 그는 고향에 도착했다. 99. 그의 집으로 들어가는 담모퉁이에 이르러 나기에서 내리니 마침 왕따의 장남이 뒷짐지고 빈둥빈둥 놀고 있다가 곰부를 보았다. 99. 그는 하품을 하다 말고 곁으로 왔다. 99. 야, 너 아직도 장군이 못됐니? 99. 곰부는 지지 않겠다는 듯이 재치있게 대답했다. 99. 아직 못됐어. 하지만 군관학교 입학시험에 1등으로 합격했지. 99. 곰부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사촌형을 조롱하기 위해서였다. 99. 왕따 부부가 입버릇처럼 그 마다들 자랑을 했고 99. 언제나 내년에는 무슨 대학의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큰 사람이 될 거라고 풍을 떠는 것은 99. 성 안에서 모두들 알고 있었다. 99. 그러나 젊은이는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숫제 시험을 보러 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99. 오늘도 방금 잠자리에서 부시시 일어나서 학교가 아닌 찻집으로 가는 길이고 99. 고단해 보이는 것은 간밤에 어디서 밤을 새운 탓이라고 곰부는 추측했다. 99. 그러나 사촌형은 그런 조롱을 상대치 않고 기공자의 티를 내면서 99. 도리어 그를 경멸하는 어조로 말했다. 99. 군관학교에 1등으로 합격했기로 써니 무슨 소용이 있어 비단옷 하나 걸치지 못한 주제에 99. 그리고 그는 버들삭 같은 초록빛 비단옷을 훌렁거리면서 99. 곰부의 대답도 기다릴 것 없이 기공자다운 걸음으로 가버렸다. 99. 곰부는 하얀 이를 드러내고 웃으면서 사촌형의 등 뒤를 향해 혀를 쏙 내밀었다. 99. 그러곤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99. 문 안에 들어가니 이전과 변함없는 광경이었다. 99. 점심때라서 활짝 열어젖힌 문으로 들여다보이는 것은 식탁에서 먹고 있는 그의 아버지와 99. 밥그릇과 수저를 들고 어디로나 뛰어다니며 먹는 동생들이었다. 99. 한편 그의 어머니는 방문 앞에 서서 밥그릇과 젓가락을 들고 씹어먹고 있었다. 99. 그리고 먹으면서 무엇을 빌려온 이웃집 아낙내와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99. 간밤에 소금에 절인 생선을 걸어둔 것을 고양이가 훔쳐간 일에 대한 이야기였다. 99. 둘보에 높이 매달아 두었건만 그만 물어갔다는 것이다. 99. 어머니는 곰부를 보자 소리쳤다. 99. 너 마침 끼니 때 왔구나. 용하기도 하지. 99. 그러고는 그녀는 다시 그 이웃 아낙내와 이야기를 계속했다. 99. 곰부는 어머니를 보고 빙글에 웃고 어머니 하고 소리질렀을 뿐 방으로 들어갔다. 99. 아버지는 좀 놀란 모양이었으나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99. 곰부는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곧 부엌으로 들어가서 제 손으로 그릇과 수저를 찾아 들고 와서 식탁에 있는 밥을 그릇에 퍼서 아버지와 같이 앉아 먹었다. 99. 물론 밥을 그릇에 퍼서 어른과 같이 식사할 때의 예의를 따라서 아버지의 한쪽 옆의 의자에 얕게 앉아서 식사를 했다. 99. 식사가 끝나자 아버지는 밥 먹는 그릇에 차를 조금 따랐다. 99. 그는 무엇이나 아꼈다. 99. 그리고 후루후루 마시고 난 다음에야 아들에게 물었다. 99. 무슨 긴한 말이 있냐? 99. 네,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할 수 없어요. 99. 그의 주위에는 동생들이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온 형을 이상한 눈으로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99. 그리고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99. 방문 앞에서 떠들고 있던 어머니도 이때 식탁으로 돌아왔다. 99. 워낙 식성이 좋은 그녀는 남편이 식사를 다 마쳤는데도 언제까지나 먹고 있었다. 99. 그리고 그녀도 아들을 이상한 듯이 바라보았다. 99. 넌 아마 한 잣가량 키가 더 컸지. 99. 왜 그런 누덕의 옷을 입고 있냐? 99. 삼촌이 더 좋은 옷을 안 입혀주던. 99. 그렇지만 키가 저렇게 큰 것을 보니 음식은 잘해주는 모양이로군. 99. 좋은 고기와 술을 먹니? 99. 곰부는 다시 한번 번글거리고 대답했다. 99. 좋은 옷도 있어요. 99. 이번엔 안 입고 왔을 뿐이에요. 99. 고기는 날마다 먹어요. 99. 왕월은 깜짝 놀랐다. 99. 그리고 호기심에 차서 물었다. 99. 무엇이 어째? 99. 내 삼촌은 병졸들에게 매일 고기를 먹인단 말이냐? 99. 곰부는 황급히 말을 보탰다. 99. 1년 내내 그렇게 먹이는 것은 아니에요. 99. 지금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99. 군인들의 사기를 도두고 힘이 나라고 고기를 먹이는 거죠. 99. 하지만 난 언제나 고기를 먹어요. 99. 일반 병졸들과는 따로 살고 있으니까요. 99. 나는 아저씨 네 분이 먹고 남은 것을 먹죠. 99. 나하고 아저씨의 다른 신복부와 많은 특별 대우예요. 99. 그의 어머니는 왕후의 아내에 대해서 몹시 알고 싶어했다. 99. 너의 작은 어머니는 어떤 여자냐? 99. 혼인잔치에 우리를 부르지 않은 것은 섭섭한데. 99. 오라곤 했지. 99. 왕훌이 파고들었다. 99.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내는 또 얼마나 그 이야기를 끌지 모른다. 99. 오라는 기별은 왔지만 내가 못 간다고 했어. 99. 돈이 많이 들겠기에 말이야. 99. 간다고 하면 보나마나 당신도 새 옷을 해야 하느니 뭐니 하고 돈만 축낼 것이라서. 99. 아내는 큰 소리로 쏘아붙였다. 99. 깍쟁이 영광 같으니 나는 한 번도 어디 가본 적이 없어요. 99. 그리고 왕훌은 상대하지 않고 헛기침만 하고 아들을 향해 말했다. 99. 이러니까 여기서 조용한 이야기는 못해. 99. 자 같이 가자. 99. 그는 일어서서 매달리는 아이들을 조용히 뿌리치고 밖으로 나왔다. 99. 곰부는 그를 따랐다. 99. 왕훌은 앞장서서 거리를 내려가서 그가 자주 가지 않는 조그만 찻집으로 들어가서 조용한 한쪽 모퉁이의 탁자에 자리 잡았다. 99. 그렇게 조심을 하지 않아도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99. 거리로 물건 팔러 왔던 농부들은 물건을 팔고 집으로 돌아갔고 성내의 사람들이 모이기는 아직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99. 그곳에서 그는 조용히 아버지에게 왕후의 말을 전했다. 99. 왕훌은 곰보가 하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다. 99.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그는 한마디도 없었다. 99. 이야기가 끝났을 때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99. 왕따 같으면 깜짝 놀라고 두 누나를 굴리면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외쳤을 것이지만 99. 왕훌은 남모르게 막대한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그에겐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까지 생각하고 있는 터였다. 99. 만약에 그가 결정을 주저했다면 그것은 그 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조금 더 생각하기 위해서였다. 99. 왕훌은 모든 방면에서 투자를 하고 있었다. 99. 그는 절의 소유지까지 담보로 잡고 중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있었다. 99. 이쯤에는 믿음도 줄어지고 불도에 마음 있는 사람이라곤 아낙네들, 그 중에서도 노파들 뿐이었기 때문에 대개의 절은 궁핍해서 그 소유한 토지를 내놓아야 할 처지에 있었다. 99. 왕훌은 또 강과 바다에 항해하는 선박에도 투자를 하고 있었고 철도에도 관계하고 있었다. 99. 그 밖에 성내의 유각도 하나 경영하고 있었다. 99. 그 자신은 한 번도 발을 들여놓는 일이 없으면서 자본만 되고 있는 것이었다. 99. 1년 전에 생긴 그 큰 유각에 왕따는 수없이 출입했다. 99. 그러나 물론 그는 그 집이 동생이 경영하는 집이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99. 그것은 이윤이 좋은 사업이었고 왕훌은 인간의 본성에 착안했을 따름이었다. 99. 이와 같이 그의 거대한 자금은 수백의 남모르는 수로를 흐르고 있었다. 99. 만약에 그가 그 자본금을 회수한다면 당장 궁지에 빠질 사람이 수천명이나 될 것이다. 99. 그렇게 되었건만 그는 예전보다 더 잘 먹지도 않았고 더 좋은 것을 원치도 않았다. 99. 의식이 족하면 대개는 도박에 흥미를 갖게 되지만 그는 그것에도 무관심했다. 99. 아이들에게도 비단옷을 입히지 않았다. 99. 그렇기 때문에 그의 표면에 생활만을 보는 사람은 그만한 부호인 줄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99. 그러한 그였음으로 삼천자류의 소충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을 때 왕따 같으면 눈이 휘둥그레졌겠지만 왕훌은 태연했다. 99. 만약에 누가 거리에서 이 두 형제가 걸어가는 것을 본다면 왕따를 대부호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99. 그는 돈을 물같이 썼다. 그리고 그 비대한 몸을 최고급 비단옷으로 감싸고 있었다. 99. 또 그의 자식들에게도 비단옷을 입히고 있었다. 99. 다만 이와와 함께 조용히 살면서 자라는 곱사등이 아들만은 거의 잊어버린 존재였다. 99. 왕훌은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입을 떼었다. 99. 그렇게 많은 총을 사는 데는 상당한 돈이 들 것인데 너의 삼촌은 뭘 담보로 한다고 하더냐. 99. 총을 사는 것은 법에 걸리는 일이니까 여간한 담보로선 안 될 거야. 99. 아저씨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99. 총값은 나중에 세금을 거둬서 주겠지만 그때까지 아저씨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거든 아저씨의 남은 땅을 있는 대로 전부 담보로 하겠다고 하세요. 99. 지금 세금을 받아낼 수도 있지만 급하게 받으면 백성들이 곤란을 당할 것이라고 하세요. 99. 그렇지만 난 땅은 더 필요 없는데. 99. 왕훌은 생각하면서 말했다. 99. 그는 말을 이었다. 99. 올해는 휴년이라 곡식이 잘 안 되어서 땅값이 헐해졌어. 99. 너의 삼촌 땅을 전부 판대도 부족하단 말이다. 99. 결혼비용에 쓰기 위해 토지를 많이 처분했으니 말이다. 99. 곤보는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변명했다. 99. 그의 조그마한 두 눈은 광채를 뿜었다. 99. 아버지, 아저씨는 정말 영웅입니다. 99. 모두 아저씨를 무서워하는 것을 보여드렸다. 99. 또 아저씨는 어진 사람이에요. 99.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어요. 99. 성장도 아저씨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99. 아저씨에겐 무서운 것이 없어요. 99. 그렇지 않다면 모두들 여우라고 부르는 여자와 결혼하셨겠어요. 99. 아버지가 소총을 주선하신다면 아저씨의 세력은 그만큼 더 커질 겁니다. 99. 자기 아들의 말이라고 해서 쉽사리 마음이 움직일 왕훌은 아니었다. 99. 그러나 아들이 방금 한 말에도 일리가 있고 또 그로서는 유력한 군대를 가진 동생이 있는 것은 유리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소총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99. 그가 그 결심을 한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전국적으로 큰 전쟁이 벌어지리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는 이때니만큼 99. 만약에 이 부군이 전장이 된다면 그의 막대한 재산이 적군에게 몰수되거나 혹은 봉개한 무법한 빈민에게 약탈될지도 모른다는데 생각이 미쳤던 것이다. 99. 지금의 그의 재산은 토지만이 아니었다. 99. 그가 가진 토지는 점포와 변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본에 비하면 극히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99. 그런 종류의 재산은 민중이 붕괴하는 날에는 단번에 잃어버리고 만다. 99. 또 그런 경우가 현재의 형세로선 언제 닥칠지도 몰랐다. 99. 그러므로 그런 때에 그를 돕고 보호해줄 비밀한 무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99. 그래서 왕어른 그 소총들이 장차 그를 보호하게 될 날이 있을 것 같이 생각되었다. 99.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구입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운반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99. 이윽고 그 방법을 발견했다. 99. 그는 이웃성에 쌀을 수송하기 위해 두 척의 작은 배를 가지고 있었다. 99. 쌀을 다른 성으로 파는 것은 법률상 금지되어 있어 비밀리 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나 이익이 많기 때문에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도 수지가 맞았던 것이다. 99. 관의 기강이 부패에 있는지라 감독관리들은 뇌물을 받은 왕어래 배만은 못 본 채 눈감아주고 외국 선박이라든가 뇌물을 주지 않는 선박은 엄중히 검사하고 야단스럽게 호령을 했다. 99. 왕어래 배가 돌아올 때에는 전혀 화물을 실지 않을 때에도 있고 면포라든가 외국제 자파 등으로 절반 정도의 화물밖에 실지 않았을 때도 있었다. 99. 그러므로 화물 가운데 소총을 숨겨서 밀수입하는 것도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99. 만약에 발견된다 하더라도 유력한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두 성장에게도 돈을 주어서 말을 내지 않게 한다면 그만일 것이다. 99. 확실히 가능한 일이었다. 99. 여기까지 생각한 그는 주위의 다른 손님이나 입산 급사가 있지 않나 하고 한 번 살펴본 다음 아들에게 귓속말로 말했다. 99. 소총은 살 수 있다. 항구에서 너의 삼촌이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까지 보낼 수 있다. 99. 그렇지만 역에서는 말에 씻거나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 하루 이틀 걸리겠지. 그게 어려운 점이란 말이다. 99. 이 점에 관해서는 곰보는 왕으로부터 아무 말도 들은 바가 없었다. 99. 그래서 그는 그 생각은 미처 못했다는 듯이 머리를 글쩍거리며 아버지의 얼굴만 쳐다보다가 말했다. 99. 아저씨한테 가서 물어보죠. 99.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난 소총을 사서 다른 물건같이 사서 그곳 가까운 역까지 보내줄 테니 거기에서 운반하는 것은 그쪽에서 어떻게 하란다고 말이다. 99. 이렇게 이야기가 결정되고 그 이튿날 아침 곰보는 왕후에게 돌아갔다. 99. 떠나기 전에 그의 어머니는 그를 위해 마늘과 돼지고기를 넣어서 찐빵을 만들어 주었다. 99. 그것은 그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99. 그는 한껏 먹었다. 99. 그리고 남은 것은 도중에 먹으려고 헝겁에 싸서 주머니에 넣고 나기 등에 올랐다. 99. 그 다음날 자부심이 강한 왕후에게는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다. 99. 전국의 대군벌들이 전쟁을 하고 있으며 그 세력이 남북으로 갈라졌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자 전쟁의 열기는 전국에 퍼지게 되었다. 99. 그 열병에 걸려 호전쪽으로 된 사람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99. 게으름뱅이, 실업자, 모험을 좋아하는 패들, 일하기 싫은 자들, 불효자식들, 그 밖의 별별 불평분자들이, 노름판에서 실패한 자들이 이 기회를 그냥 넘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99. 왕후가 현장의 이름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지방에서도 이런 난폭한 패들이 한데 뭉쳐서 머리에 누런 천을 감은 황건당을 조직하여 여기저기서 촌락을 약탈하기 시작했다. 99. 처음엔 그다지 난폭하지 않고 지나가는 길에 농가에서 음식을 뺏어먹고 또 음식점에서 돈을 안 치르거나 또는 일부밖에 안 치르는 정도였다. 99. 주인이 못마땅한 듯이 중얼거리면 무서운 얼굴을 하고 노려보고 싸움을 걸려고 들었다. 99. 이에 뒷날을 무서워하는 주인은 저버리고 손해를 보고도 말을 못하는 것이었다. 99. 그러는 동안 황건당에 가담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 행동도 대담하게 되고 또 총을 가지기를 원하게 되었다. 99. 그들 중에는 몇 사람의 탈주병이 소총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99. 그리고 그들은 약탈도 대규모로 하게 되었다. 99. 큰 도시나 읍 가까이는 오지 않았지만 작은 촌락에서는 잠옷 심했다. 99. 마침내 농민들 중에서 용감한 사람이 나서서 왕후에게 고해왔다. 99. 막는 사람이 없으니 황건당의 바로는 더욱더 심해지고 밤중에 농가에 들어와서 약탈할 것이 없으면 마을 사람들을 예사로 죽인다고 고해왔다. 99. 그러나 왕후는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몰랐다. 99. 그가 정탕꾼을 파견해서 농민들에게 물어보라고 하면 겁많은 농민들은 자기들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 99.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었다. 99. 그래서 왕후는 그 같은 호소를 문제삼지 않았다. 99. 오직 이 큰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유리한 기회를 잡느냐 하는 것에 마음을 쓸 뿐이었다. 99. 한여름의 더위가 왔다. 99. 각지에서 많은 군대들이 남쪽으로 향했다. 99. 그 군대 중에는 화적의 깨물 받아서 탈주하는 병줄들이 상당히 많았다. 99. 그래서 각처의 화적들은 그들 탈주병으로 하여 그 수와 세력이 커졌다. 99. 또 이 계절에는 밭의 고량이 무성해서 화적들이 숨기에 매우 편리했다. 99. 화적의 행동이 대담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무서워서 민중들은 상당히 큰 집단이 되지 않으면 큰 길의 여행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99. 그런데 왕후는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 악화됐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지 안는지 알 수 없었다. 99. 그는 어느 정도 부하들의 말을 믿고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그의 정탐꾼과 신복 부하들이 하는 말을 믿을 뿐이었다. 99. 그러나 그들은 그의 마음에 드는 말만 하여 그의 위풍으로 그 지방 일대가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만 생각하게 했다. 99. 그러나 어느 날 농부 형제가 소쪽에서 찾아왔다. 99. 그들은 마대를 들고 왔는데 아무에게도 열어보이지 않았다. 99. 아무리 물어도 이렇게만 대답했다. 99. 이건 장군님께 드리는 것이오. 99. 왕후에게 선물로 가져온 것이라 상상하고 형공소에 문지기는 그 두 농부를 통과시켰다. 99. 두 사람이 정청 안에 들어왔을 때 마침 왕후가 그곳에 앉아있었다. 99. 그는 이때쯤 흔히 정청에 있곤 했다. 99. 왕후 앞으로 간 두 농부가 절을 한 다음 아무 말도 없이 마대를 풀고 손목이 잘린 두 사람의 손을 그 속에서 꺼냈다. 99. 두 개는 노파의 손인데 거친 이래 여의고 검은 피부는 여기저기 터있었다. 99. 다른 두 개는 노인의 손으로 해마다 농구를 잡았기 때문에 손엔 못이 박혀있었다. 99. 두 농부는 손목에 피가 검게 말라붙은 손을 두 개씩 들고 왕후 앞에 내놓았다. 99. 얼굴이 네모지게 진실해 보이는 중년의 형은 노기를 품은 소리로 열심히 말했다. 99. 이것은 저희들 늙은 양친의 손입니다. 99. 이틀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99. 화적이 저희들 마을에 약탈하러 들어왔죠. 99. 저희들의 아버지가 아무것도 줄 곳이 없다고 했더니 글쎄 그놈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손을 끊어버렸습니다. 99. 그것을 보고 어머니가 놀라서 우시자 그놈들은 다시 어머니의 두 손도 잘라버렸습니다. 99. 저희들 형제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아우성 치며 달려온 아내한테서 그 말을 듣고 99. 쇠스랑을 들고 달려가 봤더니 화적들은 이미 각오 없더군요. 99. 그들은 7, 8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99. 마을 사람들은 뒷일이 무서워서 한 사람도 저희들 양친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99. 장군님, 저희들은 당신에게 세금을 냅니다. 99. 성종부에 바치는 세금 외에도 많은 세금을 바칩니다. 99. 그렇다면 저희들은 화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게 아닙니까? 99. 장군님, 이 일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99. 말을 맺으면서 두 사람은 양친의 손을 높이 들었다. 99. 이런 무험한 말을 들었을 때 보통 사람이 왕후 같은 지위에 있었다면 99. 무례한 놈이라고 벌컥 화를 내기가 일수였을 것이다. 99. 그러나 왕후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99. 그리고 농부들이 그 말을 한 데 대해서가 아니라 99. 자기 관내에 그런 무법한 일이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99. 그는 큰 소리로 부하 대장들을 불렀다. 99.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었다. 99. 얼마 안 되어 50명 가까이 모였다. 99. 그때 그는 마룻바닥에 무참하게 놓여있는 두 손을 집어들고 99.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99. 이것은 선량한 농민의 손이다. 99. 아들들이 밭에 나가 있는 동안 백주에 약탈하러 온 화적들이 이렇게 끄는 것이다. 99. 이런 악당을 누가 먼저 토벌하려 출동할 것인가? 99. 부하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99. 그리고 그 광경에 모두 붕괴했다. 99. 그들은 그들에게 속하는 이 지방에서 화적들이 약탈행위를 자행하다니 99. 괘씸하게 짝이 없다고 생각했다. 99. 그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99. 우리가 오성권을 갖고 있는 이 지방에 이런 일을 그저 둘 수 있나? 99. 이놈의 화적들이 우리 땅에서 커지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 99. 이윽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소리를 질렀다. 99. 토벌하러 보내주시오. 99. 그러자 왕후는 두 농부를 향해 말했다. 99.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99. 내일 군대가 출동할 것이니 나는 화적의 두목을 잡아서 표범을 죽였듯이 죽여버리기까지는 가만히 앉아있지 않을 테니까. 99. 동생 되는 농부가 입을 열었다. 99. 장군님, 아직 화적의 두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99. 머리에 누런 수건만이 표지이고 모두 흩어져 다닙니다. 99. 자기네들도 두목될 사람을 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99. 그렇다면 아주 흩어버리는 것이 쉬워. 99. 왕후는 또 안심을 시켰다. 99. 그렇지만 아주 싹 쓸어버리기는 어려울 겝니다. 99. 형이 되는 농부가 무뚜뚝한 어조로 말했다. 99. 이곳으로서 볼일은 마친 것 같은데 농부 형제는 아직 떠나려 하지 않고 우물쭈물하고 있었다. 99.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는데 99.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주저하는 모양이었다. 99. 그들이 곧 물러가지 않는 것을 보고 왕후는 초조해졌으며 99. 그들이 자기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약간 성을 냈다. 99. 나는 20년간이나 너희들을 뜯어먹던 표범도 죽였는데 황건당쯤 간단히 처분 못할 줄 아느냐. 99. 두 형제는 서로 쳐다보았다. 99. 형은 침을 삼키고 천천히 말했다. 99.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장군님께만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99. 왕후는 정청 안에 서 있는 대장들에게 빨리 나가서 출동 준비를 하라고 호령했다. 99. 그리하여 대장들은 전부 물러가고 항상 왕후를 따라다니는 한두 사람의 부하만 남았다. 99. 형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세 번 마룻바닥에 조아렸다. 99. 장군님, 노하지 마십시오. 99. 저희들은 가난한 사람이라 청을 올려도 이렇다 할 선물도 할 수 없습니다. 99. 그저 청만하옵지요. 99. 왕후는 뜻밖의 말을 듣고 놀라며 말했다. 99. 무슨 얘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주지. 선물 같은 것은 필요없어. 99. 농부는 애원조로 말했다. 99. 오늘 저희들이 올 때 마을 사람들이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왔습니다. 99. 군대가 마을에 온다면 화족보다 더 심하게 욕을 보일 것이며 화족보다 더 요구할 것이라고요. 99. 저희들은 가난한 사람들로서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습니다. 99. 화족들은 온 데도 곧 돌아가지만 군대가 온다면 집집에 오래 머무르며 계집아이들에게 달려들기도 하고 겨울 양식까지도 먹어버립니다. 99. 하지만 상대방은 총을 가졌으니 저희들은 싫더라도 싫다고 말을 못합니다. 99. 장군님, 그런 군대를 보내시려거든 애당초 보내지 마십시오. 99. 그것보다는 차라리 화족에게 당하는 편이 낫습니다. 99. 왕후는 정의감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고 붕괴하지 않을 수 없었다. 99. 그는 소리를 질러 다시 대장들을 모았다. 99. 그는 모여든 대장들을 향하여 그 굵은 눈썹을 곤두세우면서 호통을 쳤다. 99. 우리 지역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어딜 가도 사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다. 99. 그러니까 내 부하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흘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99. 그리고 만약 민가에 들어가서 폐를 끼치는 자가 있다면 죽여버릴 테다. 99. 화적을 무찌르는 자에게는 상금과 술을 줄 것이다. 99. 나는 화적의 두목이 아니다. 99. 그리고 내 군대는 화적이 아닌 것이다. 99. 알았나? 99. 이렇게 말하고 무서운 눈초리로 둘러보자 대장들은 결코 민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그에게 맹세를 했다. 99. 그리고 나서 왕후는 농부 형제에게 다짐을 주고 돌려보냈다. 99. 그들은 정성스럽게 양친의 손을 마대의 도로 넣었다. 99. 사지를 잘 맞추어서 매장할 생각이었다. 99. 두 농부는 왕후를 찬양하면서 마을로 돌아갔다. 99. 그러나 왕후는 그 농부 형제가 돌아간 뒤에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돌이켜 생각해보고 자기가 지나치게 친절했다는 것을 깨닫고 놀랐다. 99. 충동을 받은 감정 그대로 처리한 것이 경솔했다고 느껴졌다. 99. 그는 자기 방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했다. 99. 화적 따위하고 싸워서 한 사람의 병졸, 한 자루의 총이라도 희생하고 싶지 않았다. 99. 어느 군대에나 게으르고 봉급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병졸은 있는 법이므로 그의 부하 병졸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런 병졸이 있을 것이다. 99. 그런 자들은 화적을 소탕하러 갔다가 오히려 화적의 깨물 받고 귀중한 소총을 가지고 도망할 염려도 있었다. 99.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는 두 농부가 가져다 보여준 흉측한 두 사람의 손을 보고 지나치게 마음이 움직여 속단을 내렸다고 뉘우쳤다. 99. 이런 고민을 하고 앉아있을 때 심부름꾼이 편지를 가져다 주었다. 99. 왕을 형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99. 겉봉을 떼고 읽어보니 일부러 글귀를 돌려서 애매하게 썼으나 소총이 들어왔고 어느 날 어느 장소까지 보낸다는 것이었다. 99. 그리고 그 소총들은 북쪽에 있는 어느 큰 재분소로 보내는 것처럼 꾸민 밀부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었다. 99. 왕후는 매우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 99. 어떻게 해서든지 소총은 옮겨와야 할 터인데 그의 부하들은 지금 화적을 소탕하기 위해 각지에 분산시켜놓고 있었다. 99. 그가 농부와 약속한 것을 다시금 후회하고 있을 때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들어왔다. 99. 무더운 여름의 한낮이었다. 99. 하늘거리는 하얀 명주바지 저고리만 입고 저고리의 윗단추를 해치고 있었기 때문에 적가슴이 살짝 들여다보이고 드러난 목덜미가 그녀의 얼굴보다 한층 더 희고 풍만하고 부드러워 보였다. 99. 혼자 짜증을 내고 있던 왕후는 노곤한 듯이 아장아장 걸어들어오는 아내의 아름다운 자태에 끌려서 불유쾌한 감정을 잠시 잊어버렸다. 99. 그 하얀 목덜미를 더듬어 보고 싶었다. 99. 그래서 아내가 가까이 오기만 기다렸다. 99. 아내는 가까이 와서 옆에 있는 탁자에 기대면서 아직도 왕후가 손에 쥐고 있는 편지를 힐끔 보았다. 99. 왜 그러세요? 화나셨어요? 하고 말하고 그녀는 왕후의 대답을 기다리면서 방긋 웃어보였다. 99. 그리고 다시 말했다. 나 때문에 성나신 것은 아니겠죠.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보니 절 죽이려는 것 같아요. 99. 왕후는 말없이 아내에게 편지를 넘겨주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그녀의 목덜미에서 가슴으로 넘어가는 아름다운 곡선에서 머물렀다. 99.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아내에게 반할 대로 반한 왕후는 무엇이든지 숨김없이 아내에게 이야기했다. 99. 그녀는 편지를 받아서 읽었다. 그녀가 편지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왕후는 내심 무한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99. 그녀가 고개를 갸웃하고 윤곽이 뚜렷한 입술을 달싹거리면서 편지를 읽는 모습은 비길데없이 아름답게 보였다. 99. 머리는 곱게 빗어 향수를 뿌렸고 귀에는 금기고리가 달려있었다. 99. 아내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봉투에 넣어 탁자 위에 놓았다. 99. 왕후는 섬세하게 재빨리 움직이는 아내의 손맵시에 시선을 던지면서 말했다. 99. 그 밀부대를 어떻게 가져와야 좋을지 모르겠단 말이야. 99. 계략을 쓰든지 무력을 쓰든지 해서 가져와야 할 텐데. 99. 그거 어려울 거 없잖아요. 개략도 있고 무력도 있으니까요. 99. 편지를 읽으면서 생각했는데 당신 부하를 화적단처럼 꾸며가지고 보내면 돼요. 99. 어디나 화적 얘기뿐이니까 화적이 밀부대를 약탈한 것처럼 하면 당신이 관계됐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99. 과연 교묘한 방법이라고 감탄한 왕후는 빙글에 웃었다. 99.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녀를 끌어당겼다. 99. 호위병은 그녀가 오면 언제나 밖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단 둘이었던 것이다. 99. 그는 억센 손으로 아내의 부드러운 살을 만지작거리며 만족스러운 듯이 말했다. 99. 당신같이 영리한 여자는 다시 없어. 99. 나는 표범을 죽인 나를 축복하고 싶어. 아멘